2.루니루의 가사 3.루니루의 가사 4.루니루의 가사 4.루니루 자 이제 이제 6자배기를 해야지 6자배기 부터 산 2 5 6자배기 부터 2 2 2 2 3 3 3 4 4 3 4 4 4 4 4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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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6 7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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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6 6 6 7 5 6 5 6 6 7 7 7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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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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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 8 9 9 7 7 7 8 9 9 9 9 8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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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 10 10 9 10 흐흐흐흐흐 흐흐 흐흐 소냐 아마 도 독서가 청산을 뿐이죠 흐흐흐흐 Hawthornottona 도나 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ya 시작 오오오오오오 어허야아 어허 어허야아 어허 어허 야아 그렇게 빨리 올리면 안되지 어허 어허야아 어허 어허야아 어허 어허 야아 시작 어허 어허 옥탑 올려 시작 옥탑 올려서 시작 옥탑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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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연인기 걸려 오갈피 상나무에 가연 걸렸네 삼총도공 담자로 연달려줄 거나에 나는 그대를 생각하거니는 하루도 열백 번이나 생각하거니 그대는 나를 생각한 줄 알 수가 없구나 해 간다 같이 따라서 해야지 시작 간다 간다네 어허허허허 나는 간다네 너 잘 살아라 해 쉬어주고 꾸미로다 꾸미로다 모두가 다 꾸미로다 너도 나도 꿈속이요 이것저것이 꾸미로다 꿈개인이 또 꿈이요 개인이 꿈도 꾸미로다 꿈에 놔서 꿈에 살고 꿈에 죽어 가는 길 인생 부지럽다 때려오는 꿈을 꾸미로다 때려오는 꿈을 꾸미로다 꿈을 꾸미로다 꿈을 꾸미로다 꿈을 꾸미로다 나의 정답은 성화가 나네 창밖에 국화를 심고 국화 밑에 술을 비춰 누군이 술 읽자 국과 필자 던니 모자 다리돈데 아이야 검은고 정절아 밤새도록 아이쿠TE 다시 시작 풍기야 반갑네 반가워 반가워가 아니야 반가워 반갑네 반가워 솔리춘 풍이 반가워 솔리춘 풍이 반가워 솔리춘 풍이 반가워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하나 아래서 나로 돌아졌나 당에서 불건 솟았나 바우니 각이 봉턴이 구름 속에 쌓여왔나 언어거리기 언어걱먹이야 돌아라 돌아라 늙어지면 문누나니 화부시 빌 홍의교 저다 해도 자면 기운하니 젊은 시절 가기 전에 오날 이 밤이 새기 전에 너희들이 마주한 저 실컷 마음대로 잘 놀아라 언어거리기 언어걱먹이야 서울 삼각산아 말 물어보자 너른 이곳에 있어 지에 많은 제자 아들을 얼마나 내고 보냈으면 지금도 진벌있는 풍류나 맘 방안에 가득 찼으니 걷지하니가 좋을 순가 얼씨구 얼씨구 절씨구 얼씨구다 얼씨구 절씨구 지와 다 좋네 얼씨구 절씨구 마음대로 늘리면 안돼요 쭉 가서 맨 마지막에서 선배들하고 호흡 맞추면서 늘려야 돼요 마음대로 늘려야 돼 그럼 안돼 자 서울 삼각산아 후렴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어디가? 어떤 것? 어험나험나 오야 어머니 uw어 너 근데 상배들 turb이 잘 쥐다니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야 여기에 적혀있는 것하고 입 좀 안맞을수도 있지 안맞아도 나처럼 해야되지 aw slip 오리 희우 하나 시작 o no aw rip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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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었다면 그 자세에서 그냥 위로 올라야지 얼씨구나 아아 시작 얼씨구나 아아 그 다음에 오른쪽부터 얼씨구 절씨구 지와자 좋네 오른 왼 오른 왼 두 번씩만 한다는거야 다 얼씨구나 시작 얼씨구나 아아아 오른 오른 왼 오른 왼 얼씨구 절씨구 지와자 좋네 데려 얼씨구나 절씨구 다시 시작 시작 얼씨구 얼씨구나 아아아 오른쪽 얼씨구 절씨구 지와자 좋네 내려 얼씨구나 절씨구 오 라고 인사하고 터그르르르 하면 내리고 인사하는 거예요 아무때나 막 내리고 그러는 거 아니요 V자로 약간 V자하는 것이 좋지 너무 벌리면 배기 싫어 약하면 더 오므려 오므려 약간 더 오므려 V자 약간 그렇지 그런식으로 올려야 돼요 그러다 위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약간 앞으로 나와야지 손이 그래서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른쪽부터 시작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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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리리, 딱, 키딱, 궁, 딱, 그렇게. 내리는거야. 자, 하나 시작! 덩, 기딱, 덩, 덜르르르르르, 덩, 기다, 궁, 딱, 내리쥬. 그 다음에 다시 또 올려서, 딱, 아앗! 그러고 덩, 덜르르르르르, 내리고 인사. 다 하고 다 하고. 그 다음에 선배들이 너무너무 잘해 몇 년째 이렇게 해서 이거 다 잘해 무용을 하셔가고 그냥 이쁘게 아니야 춤집이 그냥 보통 이쁘게 아니라 우리 삼회양님이 무용 착하셔 우리 이번에 우리 삼회양님이 무용이에요 입춤 입춤 우리 삼회양님이 입춤 아니 제가요 저번에 좀 시간이 짧았으면 해서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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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분 사이걸로 4분 40 좀 바꿔볼게요 어떻게 그렇게 하시려고 그래 작품을 훼손하시는 건데 중간 생략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하시려고 제가 지금 모든 게 완판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 아이고 왜 그러셨어요 왜요 내가 질문이라고 말했노 질문 질문 말했어 아니 노래하는데 이것만 기르면 또 이상이다 무용 있으니까 좋죠 노래만 그럼요 무용 있으면 좋죠 노래 있으면 좋아 노래 있으면 좋아 아이고 무엇을 못해요 내가 그래 삼회양님 그냥 원래 작품 그대로 하세요 작품대로 하셔 원래 작품 그대로 하셔 혼란이 오면은 안되요 작품대로 하셔 괜찮아요 그럼 음악도 잘라야되고 그건 훼손예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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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열시구 절심하고 놔 놓고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요 하셔 우리가 꼭 다 다 정했어 그럼 정했을 때도 이미 시간이 걱정하지 마라 자르지 마셔 삼회양님 걱정 마셔 못 알아 잘라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언니 제발 나 hill